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이란 부분에 오늘 중앙일보의 한 중견 칼럼리스트가 사실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이 이재명 사건보다 훨씬 더 앞세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제 범죄지만 권순일의 재판거래는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권순일이 이런 대법관 내에서 선임자로서 바람을 잡아가지고 5명의 소수 의견자들은 이재명 처벌을 주장했지만 이심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7명을 자기 편으로 권순일을 포함해 7명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뭐가 있었나 이야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지만 최민우 정치부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거짓말이 권순일이 여러분들 재판거래의 결과로 적극적 건의 말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고 둘은 없는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들에게 일깨워준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1959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여러분 똑똑한 인간들이 많이 들어가서 나라를 망치는데 이력을 하고 있는 서울법괴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대법관까지 오른 권순일이란 이 인간이 한 것이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고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으니까 적극적 거짓말은 처벌하지만 소극적 거짓말은 처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 판결을 여러분 만들어낸 겁니다. 중앙일보의 정치부장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tv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와 친행 정신병원 입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은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020년 7월 최연장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의 전원합의죄 판결에서는 7대 5로 무죄 취지로 반송 파괴 안송했다. tv토론의 돌발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거짓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적의 논리였다. 유죄 7명 무죄 5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속속 밝혀진 것이 김만배가 9번이라 여러분들 방문을 하고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에 의한 고문으로서 2억 4천만 자리 여러분들 연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법관 출신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누군가 기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전혀 연구가 없는 연세대학교 석자교수 법대 석자교수까지 꽤 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머리가 있고 이승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보다도 더 위중하다. 사법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진실의 법정 운운하며 사법부를 경시하는 품조는 계속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답보상돼 있다. 시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것을 불식하게 위해서라도 권순일 수사는 시급하다. 검찰 출신뿐만 아니고 사법부가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검찰도 뭡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대중들이 원하고 본인들 출시에 도움이 되고 정치적 이익이 도움이 되면 그럼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수사 안 하는 겁니다. 이른바 선택적 수사나 선택적 정의라는 것이 검찰 출신들에게는 완전히 몸에 베어 있는 유전자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밑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선거 소송은 대한민국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번에 황교안 씨하고 민경욱 씨하고 저를 3월 1일 대선 이전에 제가 2월 28일 날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민경욱하고 황교안이 그다음에 3월 1일 날 고발을 당했는데 그 사건도 이러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는데 고등법원에 뭡니까? 무슨 2위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끌고 간 거죠.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뭐죠? 선관위에 대들면 다 죄인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겁니다. 이런 지금 나라에 사는 거죠 우리가. 책임 내가지고 책임을 받아먹고 사는 대법관들이나 책임을 받아먹고 사는 대법관들이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선거 무혐 소송을 2년 3년 심지어는 민유성은 뭡니까? 비례대표 소송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이 결정하면 끝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런 비리 덩어리가 밝혀져가지고 해도 검찰 수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엉망칭창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국뽕에 취해가지고 대한민국 만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편견과 사심을 내려놓고 나라에서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참 납득할 수가 없고 어떻게 세금 먹고 저렇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오늘 중앙일보의 정치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법조인들이 대거 여러분들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바로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